어 그래요? 무엇이 여기 있는데 살아가는 곳에 누가 있다는 건 철타배 어? 야 뭐야 이 새끼! 야! 뭐야! 야 뭐야! 야 뭐야 얘! 야 얘는 뭐야! 뭐야 얘네! 와 너 에임! 와 에임 대박! 와하! 와하! 야! 뭐야 이게! 왜! 나 한 명 따줬잖아! 어이없네! 헬드오다 헬드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끊겨서 방송이 너 방송으로 보내려고 야 너 한번만 채팅쳐볼래? 여기 니 채팅창에다가 뭐? 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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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1인분 정도 내라! 아 근데 내가 할 말은 아니거든! 야! 뭐! 야! 야! 야 니는 빵키라고 뒤졌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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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야 킬내기 할래? 킬내기 할래? 킬내기? 킬내기? 좋아! 야!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한테 주는거야! 치킨! 뭐라고? 치킨 주는거야 치킨! 어 진짜? 응! 야 나 카카 가자 카카 아 카카 재미없어 포칭키 가자 야 포칭키 여기라인 떨어지면 니가 잘하면 거기 가도 되는데 니가 졸나 못하잖아! 야! 이씨! 내가 잘한다니까 뭔 소리야 이번 킬미션인거 아 킬내기인거 알지? 야 학교로 와 그럼 학교로 와 아니 학교로 어떻게 돌아와 또 바로 옆이 학교잖아 바로 옆이 포칭키 바로 옆이 학교잖아 간다 가 시키 학교도 몰랐지 너 가! 그니까 간다고 야 스쿨 애들 먼저 떨어지는 애들 안 보이냐? 진짜 저거 우리 갖고 갈 수 있냐? 야 포칭키 너 포칭키 너 포칭 포칭키 포칭키 야ㅋㅋㅋㅋ 야 야 야 gradient 올라가는 annihil 야 야야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!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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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아 일루와 일루 와 야 이거 새끼 멋있게 들였는데ева 여기 사람있자나 어디 어디? 그 앞에 바보냐? 야야 깜치지말고 깜치지 말고 형 살려라 야 아서라 아서라 너 야 너 너 근데 안돼 아서라 아서 제발 아니 너 거기서 살려달라는게 니가 멍청이 또래 바보새끼야 치킨 보내 개새깨 나 오키리야 야 아니 니 일부러 치킨 먹으려고 그러지 치킨 먹으려고 일부러 안다녔지 와 존나 외웠네 이 새끼만 아 여기 끝나고 치킨 보낼게 아 그래 한 번도 해 한 번도 해 이번에는 누나라고 부르기 아님 내가 오빠 내가 너한테 오빠라고 부르기 야 야 진짜? 너 그래 그래 뭐해 병신아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어 어 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너 체력점이냐 어 야 야 뭐야 이거 왜 개꾸리지 야 야 야 야 괜찮아 나 지금 안보이거든 아예 개쩌른 지금 개쩌른 길링슛이 있기 때문에 너가 뒤져서 나한테 맞춰로 넌 내같단다 흐음 야 넌 내가 땄다아아악 저 저끼 내꺼야 걷지마 야 이 게이새끼야 따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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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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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사키 개입이야 다줘 야 따라와 오다 뒤에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뒤에 니 똑같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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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왼쪽에 왼쪽에 어어 어어 오오 와아 그걸 왜 나를 대다가 뒤지냐고니까 진짜 답도 없다 얘 누나라 해? 재난아? 아 누나라라고? 응 알았어 전판에 하기로 했잖아요 님들 알죠? 아..알았어 시스터 왜 누나야 이거 시스터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달아? 어! 뭐야! 어! 아 얘 한 명 더 있었어! 와아! 와 한 명 더 있어! 아! 뭐하냐 너네 너네.. 너네 뭐하냐? 뭐해? 따야! 아니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? 아..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! 우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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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대고! 아 죽었다 아니.. 집안에다 집안에 집안이었어 나이스! 얘..얘밖에 없었어? 응 헤헤 야 이 새끼야 나처럼 해봐 줘 어? 어? 왜 이렇게 못해?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어? 어? 여러분들 아... 아.. 한 명이라메? 한 명이라메?! 아 한 명이라메?! 뻔했다 진짜... 진짜 이슬 테이스 1080 아 그냥 야 왜 얘 안 죽어? 와 말도 안 돼 야 나 샷건으로 정통 한 번 맞췄거든? 아 존나 못해 진짜! 와 안 죽었어! 이거는 안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안 죽었어! 진짜 면상 그냥 꽂아버렸는데 안 죽었어! 말도 안 돼! 야 잘 봐 잘 봐 잘 봐! 아니 그쪽이야.. 잡아 걔! 진짜 사람새끼인가?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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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.. 아니 좀.. 오래 좀 살아봐 아니 우리는 둘이 있을 때 이제 충분한 효과가 발휘 된다고 니 1400이잖아 나도 1400이니까 한초에 2800이잖아 죽지마 제발! 나 사랑했어 살.. 살기만 해! 나 도와줘! 아니 아니 살기만 하라고 그럼 도와! 그럼 도와줘! 아니 갈.. 갈색이니까 살기만 하라고 내가 없어? 더블배럴이야! 아! 아! 아 좀 빨리 와야지! 개새끼야! 어디가 자꾸 와! 야! 개새끼 씨발 진짜! 아 야 진짜 더블배럴 개나게 아니야! 이거 높이 시켜야 돼 이 씨발! 어? 너와의 사랑 그대로 내 곁에 남아있어 이대로 영원한 건 어디에서 찾을까? 여기 바로 앞에 하라고 돼? 아 야 뭐야 얘네 두 명이야 ㅅㅂ 야 이 새끼 왜 안 뒤지냐? 이거 두 명이야 두 명 아니 안 뒤져 이 새끼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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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- 아아! 어? 이런 씨발!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조카들야 이 조카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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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베이비 기븐 이 기 앱 베이비 기 앱 나나나나나나나나 × 앱 베이비 기 앱 기 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